네, 상꼬리아침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케빈 제다이에 대해서 어떻게 분별해야 될 건가 하는 걸 같이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많이 영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니까 옛적 그 선한 길에서도 계속 시리즈로 나오고 있고 또 어떤 분은 번역해서 어떤 분은 또 자막으로 이런 식으로 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면서 저분을 과연 믿어야 될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은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 주신다 하고 또 아주 깊이 기쁘게 받아들이는 분도 계십니다. 신중한 것은 좋은 것이고 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메시지나 그 메신저를 잘 분별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케빈 제다이를 선지자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세운 선지자고 또 선지자적 메시지를 전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대답은 끝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실수할 수 있고 또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별할 책임은 각자 각자에게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자기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목만을 보시고 뭐 저 사람이 자기가 무슨 케빈 제다이를 분별할 그런 수준이 되나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수준이 돼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나 자기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할 책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수준에서 제 입장에서 또 최대한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 보고 또 분별해 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이 나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주님께서 보내신 사람들, 사도들 포함해서 누구든지 주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영접하는 자는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주님을 영접한 것은 곧 아버지를, 그 주님을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영접하는 것에는 대가가 따른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자 그러면 이 선지자를 영접하는 그 상이 무엇일까요? 그 선지자를 제대로 영접하고 올바르게 우리가 받아들인다면은 그 선지자를 보내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또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것 자체가 큰 상급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급이 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인 게 되는 거죠. 수용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상급이죠. 아브라함에게 내가 바로 너의 큰 상급이다. 너의 방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바로 그런 것이 적용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상은 특별히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는 그리고 그 기름부심 안에 있는 그런 약속과 좋은 흐름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선지자의 메시지를 받고 그 메시지에 올바르게 반응하면 회개하든지 믿음으로 순종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부분에서 좋은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런 좋은 흐름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묶인 것이 풀어지거나 재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신앙생활은 혼자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도우심을 적절하게 잘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우리가 방언을 받으려고만 해도 소나무뿌리 뽑아야 된다.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이 방언을 받고 또 치유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 곳곳에 잘 서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 영접하기만 해도 은사가 풀어지고 치유가 되고 여러 가지 곤란한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쉬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영접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유익한 것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잘 분별하셔서 받아들이실 것을 받아들이시고 수용하시고 영접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 사람이 천국 갔다 왔다는데 죽었다가 살아났다는데 진짜냐? 이런 부분에 질문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죠. 그리고 저희가 사람을 분별할 때 그냥 그 사람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저 사람이 정말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는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5분만 들어도 저 사람 말이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느낌이 바로 오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선입견을 버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거나 천국 갔다 왔다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만났다거나 천사가 방문해서 자기에게 뭔가를 주고 갔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아예 거부감을 가지신 분들이 있죠. 그런 편견을 버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천사의 방문이나 주님의 방문이나 직접적인 음성이나 이런 것들은 성경에 무수하게 나오는 예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들은 우리 보고 그냥 구경하라고 아니 성경에 이런 거 있으니까 너희는 그냥 이거 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믿고 살아. 아무것도 못 보고 아무것도 못 듣고 아무 경험 없더라도 오직 믿음으로만 이 눈에 아무 증거 없어도 들리는 거 없어도 믿음으로 가야 돼. 그것도 좋은 태도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모두 다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물론 그 체험들에 우리가 함몰되어서 그런 것들에 꽂혀서 그것을 조준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것에 대해서 무조건 편견을 가지고 배척해버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놓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마음을 닫아버리는 그런 태도는 좀 지향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체험의 진실한가 하는 것을 검증해 봐야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방언은 이슬람에도 있고 불교에도 있고 그런 얘기 하시는데 저도 그런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는 방언이 잘못된 것이다 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마귀는 모든 좋은 것을 흉내냅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그렇게 해서 미혹하고 속이고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배척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체험의 진실함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과장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본 것을 의지해서 뭔가 말을 지어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별해야 됩니다. 오히려 체험 자체도 조작하는 그런 간증꾼들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들어보면 또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어온 분들이라면 조금 들으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는데 자꾸 그게 말에 그냥 혹해서 넘어가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케빈 제다이라는 분을 우리가 볼 때에 그 체험의 진실성이나 그가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진실하게 말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이 마지막 때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잘 받아들이시고 영접하시면 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좋은 영적인 흐름들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고 또 풀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별을 함에 있어서는 또 모든 사람이 다 오를 수는 없다 하는 것은 항상 존재하고 있어야 됩니다. 천국을 제 집처럼 들락날락하고 예수님을 수시로 만나고 하는 분들이라도 미혹될 수 있습니다. 미혹의 제일 첫 번째 케이스가 누굽니까? 바로 마귀죠. 마귀 자신이 미혹의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마귀는 천국에서 미혹됐습니다. 하나님이 임재 안에서 미혹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된다. 천사도 미혹됐는데 사람이 안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분별을 하고 우리가 촉각을 잘 세워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주의해야 할 것은 귀가 가려워서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케빈 제다이가 전하는 말씀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고 계신가 그리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아주 힘쓰고 집중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잘 전해주고 계신데 UFO나 외계인이나 이런 이야기는 조금 과외로, 외전으로 들으시면 좋습니다. 또 너무 그런 것에 집중해서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말이 틀렸다거나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그 부분에 비중을 두면 안 된다.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아니라거나 그것 때문에 너무 열광하거나 이런 것도 주의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는 균형을 잘 잡으셔야 된다. 핵심을 분명하게 보시고 가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분별과 선택은 자기의 책임인 거죠. 그래서 어떠한 대단한 영적 존재가 우리 앞에 서서 메시지를 전해준다 해도 심지어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나서 말씀을 전해주신다 해도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예수님조차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방문을 하셨다. 그러면 우리 속에 예수님이구나 하고 무조건 다 환영할 것이 아니라 환영하지만, 기뻐하지만, 감사하지만 그러나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분별의 핵심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제가 케네스의 긴 목사님을 한 번씩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케네스의 긴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방문하셔서 얘기할 때도 성경으로 확정이 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케네스의 긴 목사님을 상당히 신뢰하는 편인데 케네스의 긴 목사님처럼 분별을 해야 됩니다. 진실로 그분이 주님이시라면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오히려 기뻐하시죠. 성경 말씀을 신뢰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겠다고 하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불쾌하거나 그런 태도를 버리라거나 그러면 오히려 우리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대상을 의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가지 체험들 영적인 체험들이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나겠죠. 천사의 방문이나 성령의 하시는 일들 또 예수님의 직접적인 방문이 앞으로 훨씬 더 증가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길을 잃고 체험에 빠지면 안 되겠죠. 마귀도 그런 부분에 증가시킬 것입니다. 미혹도 증가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해석을 해야 되고 그렇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케빈 제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신실한 주님의 종을 잘 영접하셔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또 주님께서 세우신 신실한 종을 통해서 풍성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것은 케빈 제다에는 제가 볼 때 정식으로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스스로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또 어떤 분은 목사님이라고 부르는데 정식으로 목회자로서 그렇게 세워진 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제가 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분이 지금 이 시대에 사역의 아주 중요한 모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누구든지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그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것을 이해하기 어려워합니다. 또 힘들어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굳이 제도권에 가서 다시 뭔가 교육을 받아서 정식으로 세워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성령이 불러서 세워주시고 보내시면 그냥 그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도권이 아니라 가정이 교회가 되고 또 직장이 교회가 되고 그냥 사람들이 그냥 이곳저곳에서 사역자로, 선지자로, 목사로, 사도로 서서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전도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교사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것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모든 곳에서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이 세우시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는 그런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러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대부흥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건물 지어가지고 신학 가서 그렇게 해서 다시 또 목사가 되고 안수받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각자가 성령 안에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름 부어주시는 대로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케빈 제다이는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천국까지 갔다 왔잖아요. 이렇게 항변하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경험이 모두가 다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거는 강권에서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죽고 싶어서 죽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 사람만 유독 그렇게 세우십니까? 물론 다른 요건이 있을 수 있지만 모델로서 세우시고 너희도 이렇게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중심 메시지를 보셔야 됩니다. 꼭 그런 체험을 해야만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그냥 하나님이 불러서 세우시면 그 일을 하면 되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성령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 전도하는 마음을 주시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꼭 교회로 데려갈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케어하시고 자기 집을 오픈해서 교회로 그렇게 만드시고 하면 되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다 집이 교회입니다. 언제 건물 지어가지고 그렇게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 전해야 되겠다 하면 전하면 됩니다. 제가 유튜브를 듣다 보니까 어떤 무명의 형제는 자기가 그냥 전할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는 그냥 형제입니다. 형제가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고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되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좋은 모델을 세워주셨다 하는 것을 보시고 그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그 기름부의 심을 사모하시고 또 선지자가 주는 상급 영접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케빈 제다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